나르코플로 딩선 다음에 또 올거에요 수족관 오 이거 생선 다이원 다이원플로 세스미버 칠리 진저 칼슈 엣스파 캐럴 케이크 캐럴 케이크 엣스파 칠리 어때요? 다이원플로 맛있네요 여기 맛있다 여기가 유명하대요 여기가 음색 괜찮은데? 응 굉장히 럭셀이네요 근데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되게 싸다 50명 계시면 뒤집어쓰겠습니다 닭고기죽이지 닭죽 맛있네요 음 음 음 스키자들이 땅콩을 주는데요 여러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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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데이 호텔 옆에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만두 김삼이죠 음 음 괜찮습니다 여러분 싹스피 덤블링 숲이요 18만들밖에 하납니다 와 와 굉장히 싸죠 싹스피 이래 싼건 여러분 밥죽이 7.8링인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죠 손님 접대하기도 좋고 음식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격 가성비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와보세요 마르코 폴로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피 보세요 피 배우가 꽉 커집니다 홀리데이 호텔 옆에 마르코 폴로 김섬집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맛도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은 한 포션에 8링깃에서 10링깃 20링깃에 안넘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나식우레님도 괜찮네 자스민차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땀이 쭉 나네요 야etic 왜 안 맛있냐 밴디야 맛있는데 소개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 역시 존잘티비 존잘티비 함께합니다 여러분 둘째 시큼먹었는데 여러분 91인기밖에 안 나요 어머 서비스 차지가 16%나 붙었네 그런데도 91인기이십니다 장난 아니죠? 왜 25% 디스컬? 아 프로모션? 아 프로모션? 오케이 꽉 찼어요 여기가 쿠알라룸프 맛집입니다 여러분 차이니스 커져 마르코 폴로 그리고 여기는 포장 도시락 런치 세트네 도시락 잘 나오네요 14.90 오 뭐야 이거 9.90? 허블티 플러스 디저트? 오 괜찮은데요 다 이제 파네요 굿즈를 오 지금 30% 오프네 여러분 좋은 정보네요 홀리데이 호텔 옆에 1층에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맛있었어요 마르코 폴로 25% 디스카운 지금 알랍까르떼 딤섬 런치 먼데이 세트데이 디너 먼데이 선데이 아 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